final break 째 Personal Australians 혜명호 씨 어! 다큐멘터리 같아 그런 그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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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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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너무 잘 만들었다 자 이거 디자인 영감이 사막꽃이래 사막꽃 나는 맨 처음에 뉴스로도 처음 접했잖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 야 주인이다 미쳤나 넷 야 어떻게 이거를 안 눌러 왜 이거를 불신단을 안 하지 와 내가 카메라를 안 담긴다 나는 카메라를 안 담긴다 진짜 안 담긴다 진짜 안 담긴다 내가 보고싶으면 오랫동안 두고 있어 아까 봤던거야 응 그걸 보고싶으면 그 자리에 계속 둬야 돼 응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많이 즐겼다 엄청 즐겼지 어 우리가 너무 늦게 안 와서 다행이다 응 그리고 딱 시간대도 우리만 입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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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